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 잠깐 드리면 지금은 팔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들고 있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해야 될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질문이 들어오겠죠 뭘 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좀 사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사도 되는 분할 매수로 우량주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기업들을 사도 되고 아니면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이러한 미국의 대표기업들도 이렇게 개별 종목을 사도 되는데 지금 개별 종목 사기에 불안한 시기일 수도 있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반기까지도 기간만 잘라놓고 봤을 때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시장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만큼 개별 종목 하나의 몰빵 혹은 소수 종목만 가지고서는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상장지수 펀드 ETF를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ETF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들을 여러 개 사가지고 한 대 모아는 상품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사 창구나 아니면 은행 창구 가서 펀드 가입하려고 했을 때 그 펀드를 주식장에 상장시킨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ETF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 하나의 도형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형과 또 약간 전쟁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도형의 점, 선, 면, 다면체 이렇게 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주식이라는 자산을 놓고 봤을 때 개별 종목 투자는 그냥 하나의 선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 하나의 선이 개별 종목 투자고 이 개별 종목들이 여러 개 모이면 이걸 우리가 분산 투자라고 하죠 주식 내에서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나의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아니라 채권, 부동산, 대체, 금, 원자재 이렇게 다양한 자산군들을 한 대 모아놓은 투자를 자산배분이라고 하고 이거를 세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육면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ETF는 이 다양한 자산들을 한 대 더 모아놓은 게 저는 ETF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ETF는 이른바 약간 멀티 디멘셔널 다차원적인 투자 방식 이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TF가 왜 투자해도 좋냐라고 보면 외부 공격에서는 외부의 악재들,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개별 종목 투자가 굉장히 제일 취약하죠 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분산 투자 같은 경우는 내 방향에서 오는 거 막을 수는 있는데 다른 방향에서 오는 것들을 못 막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자산배분이고 자산배분보다 ETF가 좋은 거는 ETF는 자산배분 형태로 된 것도 있고 아니면 개별 종목들을 모아놓은 것도 있고 정말 그야말로 사상에 존재하는 모든 테마, 아이디어는 다 ETF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 대에 어우러놓으면 어떤 방향에서 공격이 오더라도 막을 수가 있죠 물론 수익은 개별 종목만큼 높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위험관리, 나는 야수의 심장이 아니라 약간 고양이, 야옹이의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ETF 투자 접근 방식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 앞으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위험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수익을 좀 도모할 수 있는 ETF를 좀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격은 되게 비슷합니다 대신 방송 보시는 분들이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만 달려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러한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스크 페리티 ETF, RPAR이라고 여기 괄호가 그 ETF 티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증권사에 뭐 HTS 접속해서 RPAR 치면은 이 관련된 주문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AR이라는 ETF는 제가 제목에서 써드렸듯이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춘 자산배분 ETF예요 ETF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 주식시장, 또 미국의 국채, 안전자산이죠 또 원자재, 또한 물가연동국채,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물가연동국채 이 네 개의 자산군을 베이스로 모아놓은 ETF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거 딱 보면은 그 주식이 일반적으로 채권보다는 위험이 낮잖아요 사실 반대로 말해서 주식이 채권보다는 좀 더 위험하잖아요 변동성도 크고 대신 수익도 높지만 변동성도 크고 그 위험이 높지만 이 ETF는 주식이랑 채권의 비중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주식이 터질 때는, 주식이 불안할 때는 채권 비중을 높아가서 채권에서 이 손실을 방어해주고 또 시장에 좋을 때는 채권 비중을 낮춘 다음에 주식의 비중을 올리면서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게 만드는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 위험관리에 신경을 써주면서 투자를 해주는 ETF, 자산배분형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TF 같은 경우는 최근에 YTD 올해 연초 이후 성과 같은 경우는 썩 그렇게 훌륭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이너스 한 20% 정도 낮죠 그런데 나스닥이 지금 연초위로 거의 30% 넘게 빠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게 낮던 선택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RPAR,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춘 자산배분 ETF 이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있어요 자산배분 말고 주식, 채권, 원자재 이러한 자산배분형 ETF 말고 주식 내에서도 어느 정도 유형관리를 해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뉴트럴 안티메타펀드 이름 되게 그럴싸한데 이거 그냥 쉽게 말해서 위험한 거 팔고 안 위험한 거 사자 이 컨셉으로 접근한 ETF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이 ETF 같은 경우는 저베타 종목군을 매수하고 고베타 종목을 매도하는 전략인데 저베타, 고베타 이게 뭐냐면은 저베타라는 거는 그냥 뭐 나스닥 기준으로 나스닥보다 나스닥이 빠질 때 덜 빠지는 종목들을 저베타 종목이라고 하고 또 나스닥이 빠질 때 더 빠지는 종목 혹은 나스닥이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종목들을 고베타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TF는 고베타 종목들 나스닥보다 쉽게 말해 벤치마크 지수보다 위험한 종목들은 팔고 덜 위험한 종목들을 사는 이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상은 만만치 않은데 내가 자산배분 채권이나 원자재 혹은 다른 대체 투자 여기에 관심이 없고 나는 오로제 주식만 할 겁니다 이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RPA 이런 자산배분 ETF 말고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죠 주식이라는 자산군 내에서 위험한 주식 팔고 안 위험한 주식 사는 이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 때 혹은 앞으로의 험난한 장세에서 주식장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배당 ETF예요 그런데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ETF가 아니라 배당 성장, 배당금을 매년마다 인상해주는 ETF 기업들로 구성된 ETF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벵가드에서 유명한 ETF 운영사죠 벵가드에서 나온 배당 증식 ETF라고 VIG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컨셉은 배당도 성장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배당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성격들을 보면은 기업들이 배당을 주면은 그 돈은 우리한테 현금으로 현금 계좌에 꽂히고 우리는 그거를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데 생활비는 어디 여가할 때 좀 쓸 수 있다 이렇게 이러한 측면에서 배당 ETF, 배당주들이 좀 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배당 투자, 배당 ETF, 배당주라고 하면은 고배당을 가장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KTNG 같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음식기 업체들, 전통적으로 유틸리티 업체들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준다 5%대의 종목들이 있으니까 5%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배당하면은 고배당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 ETF는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 배당금 수익률을 많이 주는 기업들로 구성된 ETF가 아니라 배당 수익률 자체는 고배당주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매년마다 꾸준히 배당금을 인상해서 주는 기업들로 구성된 ETF예요 제가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은 지금 그 앞으로 또 다시 뭐 저성장 시대 또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높아지는 시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 성장에 되게 목말라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익성장이든 경제성장이든 전부 다 이제 저성장 시대에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장 자체가 되게 희소해졌다라고 저는 생각 희소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당 투자에도 마찬가지 논리를 적용해 볼 수 있죠 단순히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아니라 배당금을 지금 좀 적게 주지만 그래도 매년마다 배당금을 인상해서 주는 이러한 기업들이 저는 더 매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부합한 게 지금 여기에 설명드린 이제 VIG 배당 증식 ETF 이 ETF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하나 좀 더 고무적인 거는 과거에도 그랬어요 2020년도 3월달 이 당시 때 보면은 그 거의 모든 ETF에서 뭐 지수용도 그렇고 아니면 고배당주의 ETF도 그렇고 혹은 뭐 여러가지 있잖아요 테마 ETF 거의 모든 ETF에서 2020년도 3월달 코로나 팬데믹 때 자금들이 다 빠져나갔었어요 자금을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금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자금이 들어왔던 애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때도 시장이 되게 블랙스완크 이벤트 막 그 팬데믹 전염병 사태 기업들 실적 안 좋아지고 어디는 보도 난다 뭐 어디 증권사 날아간다 막 경제는 침체해 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 투자자들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꾸준히 현금을 지급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VIG ETF는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점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한 지금까지 3개의 ETF를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3개의 ETF는 정말 고수익을 실현시켜주는 이러한 ETF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행 예금이나 아니면 현금 혹은 적금 이러한 것들보다 혹은 채권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면서 ETF 자체적으로 위험관리를 해주는 그 컨셉으로 좀 접근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vocês